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지도를 알아서 뭐해? 나라에서 가라는 대로 하고 오라는 대로 오면 될 것을 지도는 우른 나라의 것! 팔도, 군, 현의 봉수며 성각 위치, 군사기밀까지 담긴 지도를 함부로 백성들에게 배포하겠다 제 나라 백성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? 지도가 필요한 백성들이 언제든지 쓰게 할 일념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그녀보이 그녀보이 한글자막 by 한효정